남호 다 왔어 다 왔어 남호 다 왔어 형이야 남호라고 점심시간이니까 지금 안녕 점심시간이 안녕 안녕 올라가 알았어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그래 그래 엄청 커 엄청 커 다 왔어 고맙습니다 눈이 기둥들해진네요 안녕하세요 오고 엄청 커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려구요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려구요 자 촬영 왔습니다 자 촬영 왔습니다 아 촬영 왔습니다 아 여기가 사장님실입니다 펌프기 좀 트실게 쩔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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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방송에서 나갔다가 MBC 하나 달아줄까 그러니까 아 야 가방 벗어놔 아 이모부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장을 읽으셨는지 대단하십니다 인터뷰 좀 해 빨리 빨리 인터뷰 이모가 리포터 아 아 아 아 머리가 지가 나다니요 이제 사업장 보니까 넘어갈 뻔했습니다 1,2층으로 그냥 완전히 머리 지가 나니까 아 아 근데 언니 두 사람 저 내가 저기 언니하고 얘기해도 소리를 안 시켰어 나랑 인사할게 이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아 그 사람 구하는 것도 일이야 이모 왜그래 어 사랑 구하는 것도 일이라고 일이지 내가 안 해보냐 지금 그러니까 사랑 구하는 것도 일이야 아 사람 하나 구하려는 거야 아 이거 물건 안 가는 거야 지금 저거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언니 어때 이거 지금 어우 이쁘다 지금 맘이 낫다라고 맨날 싸우래 아니 세상에 뭐지 지난다니까 맘이 통이야 무엇을 어떻게 뭐 잘하든 통역이 있어 어 통역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한 방으로 여러 개 있는지 알았지 아까 뭐 안에 이제 통역이 부지런히 이 주는구말 배워야 해 월 뭐벼워 시 말 배우는게 힘들어 아니 말 배우는.. 말 배우는게 얼마나 힘든데 하다보면 하다 보면 하지 하우게임 하우게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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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니가 또 크로가 없는데 녹화까지 할 필요 없을텐데 인간시대에 내보내려구요 인간시대에 내보내려구요 인간시대에 내보내려구요 아 그래요? 힐링 저 우광하고 이름발리발리痴 allein 원래 그 방에 부사사님이 밀바리 선착이 백품인장 했다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상무하고 아마 얘기하면서 그 상무님은 이렇게 낫기도 했을 때 수업이 있다 부사사님이 얘기할 땐 좀 더 조심하지 말고 그러셨거든요 누르사위해서 Instr Vermon 등장 Valerie와 그럼 어릴까요? 전씨는 타기 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가방이 던가게 내 오는 요거는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돼 안 돼 고마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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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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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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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ssel 너는 MBC에서 다니냐? 어, MBC에서 여기 배경을 마주 찍어줘 야 원장대경 원장대경으로 가 아유 남사스럽게 나 안 잡을테니까 자연스럽게 네가 잡은걸로 찍어줘 어디 사무실 여기도 사무실이야? 빤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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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어디 갔어? 어휴 5x5 여기에 컴퓨터가 왜? 사진을ck 어디갔어? 어디갔어? 내가 아주 바람을 께서 한 번 내보내버렸어. 누구랑? 사는게? 예. 그래서 내가 얘기했거든. 너 이러면 믿지. 팬분들한테 돌아오면 종사는 토격을 했더니 넌 못쓰겠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내보내버렸다. 바람을 너무 좋겠어. 어, 이게 누구랑 바람 같지? 복잡해. 야, 들어봐. 옛날에 들어봐. 복잡하다. 그래서 그런 생각도 못했나? 남자에게? 열다, 예. 동남이 좀 화창해주려고 저번에 해주려는데 사진을 안들어가지고. 아이고, 참. 난 아가씨. 뭔 아가씨? 뭔 사람이야? 네. 내 입술 앞에 주면 되겠지? 난 타원 아가씨 없을까? 네. 있어요, 한 번에. 아니, 정말 진짜로. 약간 좀 괜찮은 아가씨가 나. 근데 남자가 마음보는 사람인가? 마음보는 사람인가? 마음보는 사람. 마음보는 사람. 네. 마음보는 사람. 나는 안 한 번도 안고 마음보는 사람이야. 나는 같이. 난 안 된거이지. 나는 이제는, 나는 좋은 일이야. 내가 그렇게 하는게, 나는 나는 좋은 일이야. 내가сть eerste. 나는 똑같은 한 번도 안고 나는? 내가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. 나는. 네가, 나는 안 좋은 일이야. 나는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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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